자 그럼 우리 우리 또 우리 할 일 해야지 우리 할 일 해야죠 우리 맨날 이렇게 해도 여기서 앞에서 기다리신 분이 한 분 없지만 왜 한 분이 없어 앞에서 기다리신 분이 누구세요 저기 옆에서 기다리잖아 두세 분 이렇게 사진 찍으러 아 자기는 없었나 봐 저는 뭐 날 꽤 있었는데 저희가 기다린 적은 있어도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옅은 오일일 텐데 기름 네 오펙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대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밤이죠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페크가 있고 오페크플러스가 있잖아요 오페크플러스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정례회의를 오페크와 오페크플러스가 함께 정례회의를 열고 7월 8월에 각각 하루에 64만 8천 배럴씩 증산 추가 생산을 하기로 했다 이런 거죠 이번에 합의한 증산이 기존의 방신보다 지금도 증산하고 있거든요 50%가량 많은 양입니다 지난달에 증산 그러니까 5월에 증산량은 하루에 43만 2천 배럴이니까 아까 제가 63만 8천 배럴이라고 했잖아요 한 50% 정도 증가시키겠다 좋은 뉴스죠 국제유가의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환영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주도를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의 봉쇄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산 원유를 90%까지 수입을 축소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이 오페크 국가들은 사실 아우 이게 웬떡이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야 니네들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건데 이렇게 니네들만 즐기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사우디가 읽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라는 게 안 좋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한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빈살만 실세죠 왕세자가 가시끄지인가요? 가시끄지 가시끄지 이게 사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이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에서 그냥 무참히 살해를 해버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그렇죠 사실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실은 좀 우야무야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미국과 사우디의 경색된 관계가 미국의 국위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렇게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11월에 중간선거가 거의 폐색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유가를 유가를 낮춰야만 낮춰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의무로양으로 뭐 그런 압력이 있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사우디를 방문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람코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청 1위가 됐잖아요 그럼 누구 되게 된 거냐 이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이든이 주도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수입 제재를 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아람코의 시가총액 1위 그리고 아람코는 사실 빈살만 꼬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왕과 소유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혼자만 누릴 수 있냐 이런 정서들이 반영이 돼서 증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120달러 선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두 달치로 반영이 된 거네요 7월 8월이니까 두 달치 7월 8월 계획이에요 증산 계획이 앞으로 계속이 아니라 일단 두 달 만 해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하는 거 본다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쉽게는 안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 이런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중동 사람 특히 뭐 이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하고 내고를 해가지고 내고를 해가지고 이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달 정도는 이 사람들 내고에 관하는 굉장한 저게 있거든요 상인이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거 저기 갖다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신경전 그 과정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유가가 조금 낮아진다는 건 증시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조금 완화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의 국후를 이제 트리키에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터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유엔이 이제 승인을 해서 자 유가는 아직은 뭐 확 떨어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좀 봐야 되겠네요 117달러 뭐 그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아마 마음 아프신 분들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6만 전자 6만 한 7천 원대가 아닌가 지금 싶은데 요즘에 6만 6천 7백원 6만 6천 7백원이죠 어제도 1%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장이 좀 반등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분위기가 한 일주일 새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올랐고 또 우리 시장도 비교적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비관론자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장은 장은 거의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피크아웃이 경기 피크아웃도 있고 뭐 또 반도체 경기 피크아웃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피크아웃이 나오는 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라는 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아 주시장도 바닥을 찍었다 바텀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인데 그게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제작진하고 회의를 하면서 야 다음 주에는 진짜 굉장히 합리적인 하락론자 합리적으로 이 비관론을 얘기하는 합리적인 비관이라는 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이 쉽게 오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분과 또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장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을 이제 모셔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기획을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가장 실망스러운 주가 행보를 보이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삼성전자예요 대형주 중에서도 그래서 어제도 1.04 떨어졌고 그 전날도 0.44 연이틀 이제 떨어졌는데 개인 제외하고 일제히 매도입니다 외국인 370원 순매도 기관이 2,140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개인만 또 어제 2,400억 이상 이렇게 팔았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은 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이제 금융시장의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저 멀리 넘어서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체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주가로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는가 하면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되든 또 이 순환상 수축 기간이 됐던 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근창 센터장이 이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최근 주가 하락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반도체 출하량 증가가 그러니까 출하가 늘었다는 거죠 건전한 재고 소진이 아닌 악성 재고 축적이 될 것이라는 비관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형호 실한금융투자연구위원도 반도체 쪽 스마트폰 쪽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 전망치를 기존 대비 10% 낮춘다 2억 7천만 대로 하향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소비 수요 약세와 게임 최적화 소비스 바로 이거죠 GOS 이슈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10% 스마트폰의 매출 감소잖아요 이게 사실 생산량 전망치를 낮춘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망치의 하향인데 그러면 이제 6만 원대 중반 6만 6,700원에 와 있는 이 삼성전자 주가의 모멘텀이 과연 뭘까 어제 이제 다행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나 이런 것들도 상승 반전을 했는데 그런 이제 반도체 경기에 당연히 연동해 가겠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경기만 가지고는 다른 주식에 대해서 다른 반도체 주가에 비해서 비탄력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이 110조 120조에 달하는 이 현금 유동성을 어떻게 쓸 거냐 그저 늘 말씀드린 자본의 효율적 배치에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펀드매니저 세계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게 최근에 글로벌 M&A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DX 부문장이죠 한종이 부회장이 M&A와 관련한 발언을 했어요 31일 날 삼성 호암상 시상식을 했는데 신라호텔에서 기자들한테 M&A 추진과 관련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과연 글로벌 M&A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약이 완전히 체결됐다라면 공시사항이니까 그거는 글로벌 M&A 예를 들면 수십억 수백억 아니 수백억까지 안 되겠지 어쨌든 조단위의 거래가 될 텐데 이거는 공시사항이거든요 공시사항 아닌 거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그리고 M&A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은밀하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600만 600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다시 좀 규모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건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사실 우리 코스피 시장에 활성화하고 동의를 넣어거든요 동의로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주가 흐름도 있고 경영상의 결정들도 대충 그런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해보죠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역시 개인들이 많이 사고 계신 동목일 텐데 많이 또 마음이 아프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들어오는 거 같죠 이 녀석들이 이제 약간 약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약간 만나가려고 살짝 근데 이제 진짜 저렇게 됐죠 보시면은 2021년 5월 13일 날 그 5월 13일 날이라는 게 거의 1년 전 아니에요 33만 원 했던 건데 지금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2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중간에 45만 원 9월 6일 날입니다 저 고점이 2021년 9월 6일 날이 네이버가 45만 4천 원 아이고야 그거 치면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16만 9천 5백 원 이건 6월 23일 날 네 이건 정확히 반토막 난 거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기가 아니고요 비슷한데 이제 시차가 있었고 낙폭은 네이버가 고점 대비하면 42% 빠진 거고요 카카오는 53% 지난달 최저가 기준으로 반토막이 더 난 거죠 근데 살짝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고 또 예를 들면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들이 지난달 31일 날 뭐라고 그러냐면 빅테크죠 대표적인 아마존 메타 알파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계속 패자로 남을 수도 있지만 패자라는 게 이제 승부 승자 패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랠리 할 테세를 갖춘 전반적인 주식들이 상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는 것 외에는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물론 이 짐 크레이머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 센치멘탈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식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주 동안 외국인 투자들이 네이버를 870억 뭐 시청에 대비하면 뭐 큰 건 아니죠 카카오를 420억 근데 쭉 팔다가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2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거죠 어제군요 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로컬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뭘 계속 한다는 건 또 계속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리포트가 들어와야만 다시 작년 상반기 같은 주가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매끄러 상황에서의 금리가 안정세를 보여야 됩니다 성장주의 총화 성장주의 대표주식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국내 주식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감을 가지지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세의 전환은 굉장히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꺼번에 해보고 네이버 카카오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성장주가 진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카카오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손은 잘 안 나가죠 저는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은 네이버죠 왜 네이버가 쇼핑 쪽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이 열려 있고요 해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이 저는 네이버 쪽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에 있는 톡 서비스 그걸 이용한 또 다른 어떤 모빌리티 네이버 쪽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한몸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좀 있겠지 정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다 그럼 여러분 카카오 가시겠죠 그런 식의 투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기를 들어보시고 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거 봐 다 카카오 가신다고 아유 자 그러면 정프로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망했다는데 네이버 아니야 네이버라 아 제가 진짜 길게 잘 보고 종목은 잘 봐요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샀던 종목들이 나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근영 부장님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인남식 교수님 강의 현장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화두를 각자 얻을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주말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감을 주셨던 인남식 교수님 위즈덤 칼리지에서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수강의 기회 6월 5일까지 신청하고 꼭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시간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의 모든 강의는 수강 신청 시점부터 1년 동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반복해서 계속 regard